효자카 유봉상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남자들의 로망 아빠들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현대사의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후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이 2012년형 차량인 만큼 멋지게 페이스리프트까지 됐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차량 관리상태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인 만큼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고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수수료 없이 779만원 779만원에 반매하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BH 차량 전부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1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6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갈이 잘 된 만큼 미세누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 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함과 머스러움의 끝판왕인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펌퍼 작은 디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썸이등과 순정 HLE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당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수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슈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구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수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는 상관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것과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테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PH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원도 안되는 779만원에 정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성비 있게 모든 걸 눈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효적한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충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대시보드 커버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 등 드럼 걸 줄 없으며 실 주행거리 10만 6,729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과 위쪽으로는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이셔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기호 노부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두석, 열선 통풍 시트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성풍구 옵션과 옆으로는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선 시트와 각종 매뉴얼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넘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간이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남은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제네시스 PH 330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1월에 녹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6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상능 기록 사항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미세님을 탄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판, 교환 및 판금은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 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의 로망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네시스 PH 차량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부담 없는 금액에 탈 수 있는 차량인데요 천만 원도 안 되는 전국 최저가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779만 원 779만 원에 반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진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